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들이 쓴 돈이 지역 상권에서 돌게 하는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부산에는 동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원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화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동백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카페, 동백전을 이용하는 손님이 지난해부터 꽤 줄었습니다. 동백전 사용도 많이 줄어들었고, 혹시 여기 동백전 사용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들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백전 전체 발행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된 2020년 1조 2천억 원이던 발행액은 2년 만인 2022년 2조 4천억 원으로 2배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1천억 원이 넘던 국비가 올해 145억 원에 불과하는 등 지원이 크게 끊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내년도 발행액을 올해와 같은 1조 2천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가 삭감될 경우 현재 최대 7%인 환급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백전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게 예산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화폐법 부결 이후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157개 자치단체장들은 가계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